무대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더 의미있었던 영화고 전역하고 나서 바로 개봉한 영화라서 되게 의미있는 영화입니다. 또 다른 질문인데 저쪽에 계신 뒤에 손 들고 계신 분 바로 다음에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해봐주셔서 제가 이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요. 너무 재밌게 봤고요.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는 이게 제일 그게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.